그러시죠. 그래도 여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거느리 쳐가지고 우리도 한국 방송 총연 앞에 황태희 지하장님께서 많이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박수 한번 주세요. 모트럼 지금 마산에 왔습니다. 이게 또 많은 추억들이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오늘 또 뜻깊은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좋은 가수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끝까지 자리하시고 함께 하셔 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은 예쁜 여자, 해변의 정보장이 이어서 예쁜 여자로 또 저의 노래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제앱을 신경으로 말로는 제앱을 신경으로서 이 양자 사주실래요? 이 미술대인들이 그대가 추츠되 보나요? 하냐 하냐 그건 말도 안 되지만 자기가 속에 자기나봐요 나만 하냐 죽을 때 속에 그게 너무 예뻐 보여요 그 옷 속에 나의 모습 이쁘면 말하겠다 예예예예 희생벌이 희생벌이 들어볼 필요 없어요 멈춰가는 바람이나 마음이 욕해야 하더라도 바람과는 맑은 바람 마음이 도와야 해요 멈출라 풀라 풀리는 욕구 없이 말해요 우리 언니에게 우리 오빠에게 qualche saknare 뭐 모르겠어요 고마 but 고마 but 고마 but 고마 że 고마iv 우리 아까봐 주실래요? 우리의 사랑들 이 일 속에 내 진심에 머러나요 아냐 아냐 그 거룩발도 안 외출자 자극한 손에 사시나봐요 단발발만 해 주겠소 내 눈에 머물러요 더 속해진 나의 모습 이쁘면 얼마나 되고요 예예예 긴색머리 그린 이승같이 드럼 볼 필요 없어요 찾으려면 바랍니다 마음이 왜 한대도 바람발만 해 맑어발만 해 나만 우리 도와야 해요 나만 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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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는 영혼 없이 말해 우리 아까봐요 우리 아까봐요 이게 봐야 잘한다 뭐 보여줘 정말 나만 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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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는 영혼 없이 말해 물을 타고 학생에 우리 아까봐요 이리 거룩하며 보여주고 싶어 konnten 한국어로 해되며 준비해 감사합니다 ont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